아 아 아 아 아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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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기야 파 없어요 파 마누를 먼저 넣어야 되는 양파랑 다 있어야 되는데 뭐 양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야 아니 마늘을 먼저 넣어야 되나 마늘 마늘을 넣어야지 마늘을 넣어야지 마늘을 넣어야지 왕창 넣어 왕창 3마리만 넣어 3마리만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마늘 많이 넣어야 돼 삶은 다음에 물 한번 버려야 돼 왜 기름? 기름 저거 닭기름 많이 알려주시다면서 삼겹탕 어떻게 하는지 뭘 넣는 거야 지금? 지금 소금을 왜 넣어 이렇게 많이 소금을 왜 넣어 불쌍한 닭 3마리만 시원해 그냥 한 마디만 저한테 안 먹으시면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 보고 오우 야야야 느끼해 느끼해 쫄깃하게 볶은다고 바로 볶아 있어 이게 뭐야 그러면 기름에 볶아 닭? 아니야 기름에 볶은 게 아니고 꼬치 향이랑 김치에 볶은 거 닭? 닭은 김치로? 해볼게요 닭을 마한다고? 닭을 마한다고? 닭을 마한다고? 닭을 김치랑 꼬치 향이랑 볶는다 이제 선생님 때려줄까요? 닭을 마한다고? 감독님 지금 시간이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러면 언제 또 이거 밥 먹고 언제 또 잡자리 밥 굴복 합니까? 잡자리 목굴복은 없지 않아요? 네 안 할게요 같이 자고 와우 와 어차피 오늘 모토가 뭉치면서 어제 또 했으니까 여섯 분 모두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실내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진짜? 와 실내에서 실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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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내에 안 좋은데? 굳이 실내에서 편한 데서 아무 데서나 주무세요 저도 죽겠는데 형은 밖에서 주무세요 선생님 계속 늘어보는 분이 궁금해서 선생님 이거 작년에 보면 그걸 좀 믿으면 안 돼 전형적인 요리 못하는 스타일이야 김치 볶음이 생겨? 네 너 천재야 김치 볶음에 깍두기도 같이 볶음은 맛있다 깍두기도 같이 볶음이 많잖아요 산을 내가 다 뜯어가지고 같이 먹기 그거는 괜찮았고 김치 볶음 맛있게 깍두기도 볶음은 맛있다 깍두기도 볶음은 맛있다 깍두기도 볶음은 맛있다 아 못한데 아 못한데 내게 내게 내가 저 백시옥을 먼저 먹는 것을 찍으면 되는 거 야 야 그냥 그냥 통화 무슨 찡국 요리 아니야? 이거 이 통이 짜증이 나면 안 나더라고요 이 성지 정원에도 한 번 유래했는데 엄청 났었지? 네, 거의 먹고. 먹으면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식용유. 네. 공자, 식용유 넣었어? 아직 안 넣었어요. 탄내난다, 벌써 탄내난다. 벌써 탄내난다. 맛있겠다. 형, 그거 선 뜨거울 수도 있어요. 형, 닭 한 마리 남겨주세요. 적당하게 볶아서. 닭 한 마리 남겨주세요. 자, 여기 차가운 물 있습니다. 이거 좀 봐라. 손으로 해가지고. 나와나와나와나와나. 원래 이 땅은 손맛이야. 뭐 또 봐라. 다시 doubargent. 와, 그것도 돌아. 이거 절어줘줘요. 아! 앗, 뜨거워. 괜찮은데? 우와! 오우! 이제 그건 할머니들은 어떻게 손 잡으. 한 번은 glass impacting? 한 번은 괜찮으셔서 그냥 주셨었는데. 야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응. 한 번 했냐? 한 번 했냐? 어떻게 맛있게 하는 리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야, 진짜 근데 뜨거워 말도 안 된다 승기야, 빨리 와, 먹어 봐, 일로 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쟤는 뭐 하는 거야? 야, 너 어느 생각나지? 너 뜨거워 승기 먹어야 돼 쟤는 뭐 하는 거야? 야, 너 어느 생각나지 너 뜨거워 왜 그러냐? 야, 너 진짜 죽이 없어 와, 먹먹이? 맛있다 칼만 담아, 닭도로찌개 아 아무 감옥 없이 먹고만 드시면 안 돼 아, 우리 먹어 감옥 없이 먹여주는 맛이에요 먹여주는 맛이에요 먹여줘야 돼 아, 진짜 맛있어 아, 다 됐다, 승기 맛있어 음 와, 승기야 이거 나와봐라, 이거 나와봐라, 승기야 이렇게 먹어야 돼 맛있다 맛있어 나쁘지 않은데? 맛있다 디저트 먹어도 맛있죠? 응 아, 디저트 드릴게요 뭐요? 아까 여러분 수박 특수한 수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색깔 수박 검은 거, 검은 거 검은 수박 한번 보여줘요 우와 하나 둘 시가 없네 시가 없어 하나 둘 셋 우와 물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예, 한 마리 두 번 보여요 수박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시가 조금만 솥빵 잡고 올린다고 하는거지. 갈등밥 밑에 맛은 있다. 시원하게. 진짜 이거 시원한거 같아. 잘 깨우셨네.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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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야 신기스럽네 이렇게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우와 아다마다. 여기가 길이야? 천풍기 하려면. 와 되게 아놔. 이야 진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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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있을 때 그 얼굴까지 하지 말자. 이거 안 잡아도 돼요? 목이 아니면 살았어. 목인데요? 걔네도 묵고 살아야지 그건. 불포지마 같아. 목이 안 보이는데. 주무세요. 가자. 주원 형 주무세요. 채널 잠깐 같이 했었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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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완전 죽으면 안 돼. 완전 죽으면 안 돼, 뭔가. 엄마. 엄마, 괜찮아요?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. 괜찮죠? 진짜 이상하다. 아이씨, 어떻게 형님 잘하는 거야. ey con kabbalah değiş ad saving and doing a routine DBC'deel 사이 och 그리고 요즘 Schwank 내 Turnover? 이거 안 생각하고 names? 감사합니다.